다음에 우리 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임미소 가수님, 다음 순서 진행하죠. 이번 순서는요, 국악을 하시는 서진숙 가수님께서 아주 멋지고 예쁜 한복을 입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릴 거예요. 그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 서진숙 국악하시는 분은 신망고강산 그리고 산수육길 레고야 두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가위방송의 홍보 가수입니다. 행사 때마다 안 빠지세요. 저 강남에서 큰 학원 하는 원장님이세요. 박수 한 분이세요. 얼마나 바쁩니까? 요즘에. 네, 큰 박수 차십니다. 학생들은 시간을 딜레이 시키고 여러분들을 모시러 오신 거예요. 자, 모시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수 멋지게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희동학수 서진숙입니다. 함께 사랑해주세요. noticing스 Bakefort Sweet songs 이곳 하시거든요은 ranking에 이렇게 야구가여서 자연스럽게 이사를 요리해. 그리고 ara서 두 번째 투자 알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산수는 개나리 정답에 그려지네 즐기고 싶은 사랑하는 내 거니 고소 그리온 소 소원을 가뿐지 і い い い い い steel 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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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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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달려방송 최고의 한국 달려방송 한국 달려방송